네, 그럼 우리 이번에는 디멘전 리덕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멘전 리덕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데이터들 보다도 훨씬 더 높은 디멘전의 데이터, 하이 디멘전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하이 디멘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이 디멘전 데이터는 무엇 때문에 하이 디멘전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A, B는 어디 있습니까? A, B, C도 있고 D도 있고, 4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4개의 데이터 인스턴스가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3개의 실수축이 보인다, 그죠? X1, X2, X3. 그래서 R3 공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3개의 디멘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1, X2, X3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개의 디멘전이 필요하고, 이것의 데이터셋의 디멘전은 3, 3입니다. 여기서 온 것이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리스트에 만들어준 M-List 데이터셋, 우리가 머신러닝 벤치마크 테스크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 M-List 데이터셋을 생각을 해봤을 때, 총 6만 개의 이미지 인스턴스가 있다고 합시다. 6만 개의 실제 이미지 인스턴스가 있고, 파이톨치나 텐서플로우 깔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웹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것들을 원래라고 하면 0부터 255까지 되어 있으나, 리스케일을 하면, 예를 들면 0에서부터 142의 값으로 만들 수 있다 합시다. 하지만 0 이하로 갈 일도 없고, 뭐 250 이상으로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스케일링하면 1 이상으로 갈 일도 없고, 즉, 특정 레인지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특정 레인지에 있는 데이터이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28x28, 28x28 픽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하나의 픽셀을 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픽셀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 픽셀이 모두 몇 개 있다고요? 총 28 곱하기 28, 784 개의 픽셀이 있겠습니다. XY 디멘전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784 개의 디멘전이 발생하고, 이 784 개의 디멘전에 대해서 레인지드 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700이면 하이 디멘전을 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에 따라서 3도 디멘전이 많습니다. 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하기 쉽지 않다. 어쨌든 디멘전은 정의할 수 있겠죠. 데이터셋의 디멘전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3개의 디멘전을 가지고, 여기 784 개의 디멘전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따져봅시다. 텍스트 데이터셋, 예를 들면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 중에 로이터 컬퍼스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를 이렇게 쓰겠죠, 아마. 로이터 컬퍼스 데이터셋. 로이터 컬퍼스 데이터셋, 볼륨 1, 버전 1. 이 rcb1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총 80만 개의 텍스트 신문기사들, 로이터라는 데서 생각이 날 수 있죠. 80만 개의 텍스트를 모아놨습니다. 80만 개의 텍스트를 모아놨는데, 여기서 이 텍스트 데이터셋을 레프리젠트 하는 것은, 이런 포인트를 레프리젠트 하는 거라든지, 이건 아주 인투이티브하죠. 이미지는 픽셀와이즈 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었죠. 여기서는 픽셀와이즈 레프리젠테이션처럼 텍스트 데이터셋을 레프리젠트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백업 워드라고 하는 백업 워드 포맷으로 표현한다 칩시다. 백업 워드 포맷은 이 강의에서는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유니크 워드의 등장 여부로 등장하면 0, 등장하지 않으면 1 이렇게 해서 카운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는 0, 1, 2, 3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등장하면 0, 등장하지 않으면 0, 등장하면 1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만 한다고, 온오프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 유니크 워드 개수, 즉 이 하나의 뉴스 아티클에서 예를 들면 UN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유니크 워드가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크 워드의 개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총 유니크 워드는 4만 7,236개의 유니크 워드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쓰는 어휘를 다 따져보면 몇만 어휘나 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소설가, 신인들은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하니 어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겠죠. 연설문 쓰는 사람들이 어휘를 많이 알고 있겠죠. 저는 그만큼 어휘를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쓰는 데이터셋을 다 모아서 어휘의 유니크한 어휘의 개수를 세면 4만 7,000개쯤 된다. 이러면 하이 디멘저널이 됩니까? 이것은 0, 1, 0, 1, 0, 1로 표현되겠지만, 디멘전 자체는 매우 크다. 그래서 이것의 데이터셋은 4만 7,236 디멘전입니다. 그럼 이렇게 점점점점 디멘전이 많아지고, 또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텍스트 데이터셋은 특히나 백오브워즈 표현으로는 아주 하이 디멘저널이 될 수 있고, 이미지도 매우 컬러를 쓰기 시작하고, 컬러 채널도 여기 곱해줘야 되겠죠.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하면, 그런 하이 데프라고 하면, 아주 큰 픽셀 스케일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것도 아주 하이 디멘저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들도 그것을 하나의 순서상으로 보겠다고 하면, 하나의 벡터로 보겠다고 하면, 그것도 아주 큰 하이 디멘저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든 우리는 많은 경우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셋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데이터셋 자체는 가치 판단에 무관하죠. 인디퍼런트 합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건 존재합니다. 어떤 게 어려울까요? 원 디멘저널, 투 디멘저널 데이터는 쉽게 차트로 표현 가능하죠. 쓰리 디멘저널도 어느 정도 차트로 표현은 가능하지. 하지만 투시하는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주는 인프레션은 달라지고, 즉 비주얼라이즈가 어려워지고, 비주얼라이즈해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폴 디멘저널은 더 어려울 것이고, 5 디멘저널, 6 디멘저널, 7 디멘저널은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만 문제가 있을까요? 파라미터를 인프런스 하는 데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기억하나요? 우리가 리그레션의 코에피션트를 알아낸다고 하였을 때, 그때 디멘저널 사이즈만큼 또 컴퓨테이션이 일어났죠. 우리의 데이터셋은 M by D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에, D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라미터의 계산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셋의 디멘저널을 줄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컴플릭팅하는 일이 발생하죠. 어떤 컴플릭팅하는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무조건 줄일 수도 있는 데이터셋이 없다라는 데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멘